안녕하세요 쯔미 뭐해? 원수랑 VL 판은준 아침에도 거잼 수업을 하고 왔어요 지금 제 앞에 거쟁이 있어요 그래서 거젠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연습 많이 하고 잘할 때 보여줄까 아니면 그냥 지금도 조금씩 원세게 들려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들으래요? 아니면 제가 좀 더 완벽하게 연습할 때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? 지금도 좋아요 근데 지금 많이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들을래요? 이거 붙일게요 거젠 할 때 이걸로 치는 거예요 한다 한다 제가 지금 할 곡은 진짜 이 노래 배우고 싶다고 엄청 얘기했어요 샘에게 담당 한 장만 3 4 4 4 5 4 5 6 9 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슨 노래일까요? 맞아요 쥐화탈 라는 중구 노래 거젤? 거젤 이렇게 생겼어요 스케줄이 없을 때 이러고 있어요 반스 힐링 시켜줘서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저도 들려드리면서 힐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슬슬 가야겠네요 가기 싫다 윙크 하십시오 네 오늘은 브이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거젤 말고도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? 단체로 그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